제806회 바람바람 성령바람 전도축제가 지난 7일부터 나흘 동안 여수 서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세계로 금란교회 주성민 목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장로와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대전중문교회 장경동 목사 등의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여수 서광교회는 2019년 가나안을 정복하라라는 표어로 지역 복음화를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